이 제품은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났나요? 여기 있는 가방 같은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이나 중동 전시 상황에서 실제로 사용한 텐트들을 디자이너가 매입을 해서요. 그걸 다 해체를 한 다음에 소재를 사용해서 만든 그런 가방들입니다. 가격은 저렴한 클러치 같은 경우는 21만원 정도 하고요. 이렇게 백팩 같은 경우는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판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수각 공간으로 먹을게요. 가벼워요. 생각보다.